제이로켓 오디오디자인 지하의 썬데이기탐 네 썬데이기탐 샤크입니다 플렉스 드라이브 드라이브가 플렉스로 했어요 제이로켓 오디오디자인 제이로켓 오디오디자인 이 제이로켓 얘네는 저희가 안했던 것 같아요 이 브랜드는 기타 세션분들이 모여서 만든 이펙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플렉스 드라이브 이런만큼 플렉스를 할지 궁금해지는데 전체적으로 무겁고 탱크같은 느낌이에요 굉장히 튼튼해요 스튜디오용 이런 느낌의 드라이브에요 무게볼게요 550g 이펙터는 550g 보통 일반적인 부티크 임팩트 이런게 460g 500g이 안되죠 와 500g이 넘었네요 네 그러면 사운드 들어 볼게요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기타임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 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플렉스 드라이브 저희 회사 브랜드 처음 하는거에요 네 그렇죠 제이로켓 오디오 제이로켓 오디오 디자인스 이거 팩탐에서 했었어요 제이로켓 그렇죠 했었겠죠 네 네 그래서 어 이거 우리가 했었나 좀 이렇게 헷갈려가지고 네 많이 찾아왔는데 네 했는데 썬탐에서는 안했군요 네 썬탐에서는 처음 맞이하는 브랜드입니다 어 얘는 지금 노브가 볼륨 게잉 그리고 토글 스위치가 되게 많아요 그쵸 세개 팻 이건 뭐라고 써있지 얘는 뭐야 트래블 아 트래블 네 톤 클립 클리핑 네 이렇게 되어있어요 아 트래블 부스탄가 되나보다 네 하고 클리핑도 되고 클리핑도 되고요 네 그리고 중간에 톤 이것도 이제 하이게인 쪽 톤 이제 할 수 있는 거고요 팻은요 이제 로우 쪽 오 로우 쪽 조절하는 건데 어 그러니까 이 토글 스위치를 많이 만들었다는 거는 그러면 그 역가에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거죠 뭐 이 정도의 역가를 많이 했 뭐 뭐 뭐 세션에도 필요하고 그치 뭐 라이브 때나 세션 때나 뭐 다 고루고루 쓸 수 있게끔 방향성을 좀 여러 가지로 제시를 했다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사운드 들어 볼게요 지금 펜더에 되어 있고요 네 한번 가볼까요 볼륨 좀 줄이고 게인하고 클리핑하고 네 가볼게요 부드럽네요 네 아주 크리미하고 자 전체적으로 드라이브 톤이요 바튼이 굉장히 두텁게 깔려 있어요 맞아요 거기에서 이제 조절하는 부분에 트래블에서 굉장히 조절 음역대를 좀 넓게 폭을 잡아가지고 네 맞아요 톤도 지금 하이음역대가 살아나잖아요 네 그러면서 하이음역대가 드라이브감을 좀 많이 좌지우지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하이음역대를 좀 많이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지금 트랩을 한번 토그스리치 움직여 볼게요 네 오우 더 살아나 좋다 이거 더 살아난다 네 아 오 굿 중간에 이 트래블은요. 가운데가 미드 영역되어 있어요. 미드 표디션은 오프 상태에요. 다. 그리고 미드 상태니까 그리고 나서 두 가지 타입의 트래블 컷인거에요. 트래블 컷 그리고 다시 트래블 컷. 두 가지 종류의 트래블 컷을 하는데 중간은 미드이구나. 컷이구나. 자 그러면 클리핑도 한번 봐볼게요. 클리핑은 얘도 이제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미드 표디션은요. 모든 다이오드 서킷을 오프로 전환을 하는 거고. 오프. 업 앤 다운은 두 가지 클리핑 모드에요. 자 한번 봐볼게요. 아 이게 오프야. 아 클리핑이 됐네요. 위로하면 위로였죠. 좋다. 아 클리핑이 두 개 다 되니까. 중간이 그러니까 뻥 뚫린 아무것도 안 걸린 소리네요. 이 토글 스위치 두 개 다. 자 그럼 펫은요. 저음역대를. 올리겠죠. 네 저음역대를 얘가 지금 조절하거든요. 해볼게요. . 이 기회를 통해 보지는거죠. 아 살짝 빠지고 그렇게 심한 저음역대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얘는요 이렇게 단독적으로 굉장히 역가가 좋아서 개인의 양에 따라서요 뭐 오버드라이브나 아니면 컨츄리부터 아니면 좀 하드한 락까지 혼자서도 단독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다른 이펙터에 물려서 얘만의 또 그 색깔을 그 이펙터에 묻힐 수가 있거든요 한번 우선 듀얼리스트를 운을 하고 네 듀얼리스트 운을 한 상태에서 개인값을 좀 준 다음에 좀 없애고 손을 좀 깎은 다음에 이 상태에서 한번 운을 해볼게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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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와 색깔 엄청 선명해지는데요 네 진짜 오오 아 이런 용도가 진짜 좋겠다 어이 그니까 부스트 효과인거지 약간의 그럼 게인 다 줄이구요 볼륨만 해도 부스트 효과가 그대로 나와요 기어리스트 잖아요 아 아 아 개인값 세드 데뷔 건우가 나만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하하하하하 건우야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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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해 아 미안해 귀에 클립이 걸리겠는데요 하하하하 아 진짜 미안해 아 그 사운도 되게 좋다 그쵸 되게 깔끔하죠 그렇다고 막 노이즈가 많이 뜨고 이런 것도 아니고 네 아 좋아요 어 진짜 와 이거 완전 좋네요 네 얘 가격이 근데 조금 비싸요 많이 비싸던데 아 판매가 판매가 35만 5천원인데 네 기분 좋은 가격으로 해도 28만 와 비싸다 조금 비싸죠 아 그쵸 좀 비싸죠 28만 거의 30만원이잖아요 음 그러면 네 싱글에도 어울리나 그렇죠 싱글로 바꿔 보겠습니다 네 가볼게요 예 좋아요 와 클리핑했어요 지금 저희는 사곡이 텔레비 네 엽 엽 네 엽 자 그럼이야. 듀얼리스트 키고. 클립을 제껴. 맨 위로. 안하고. 아름다워. 오오오오 어이 좋다 드라이브인데 다른 드라이브랑 물렸을 때 이렇게 깔끔하게 되는 드라이브 별로 없어 근데 이거 되게 좋네요 깔끔하네 진짜 깔끔해요 이 토그 스위치의 클리핑 토그 스위치가 저는 한몫 되게 하는 것 같고 왜냐면 되게 정갈하게 쫙 깔아 뭉개주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클리핑 토그 스위치 이거는 진짜 신의 한 수인 것 같고요 개인값이나 볼륨값도 역과가 굉장히 커서 여러분들이 맞는 장르나 음악에 대입을 했을 때 편안하게 여러가지를 시도해볼 수 있는 그런 이펙터인 것 같습니다 한줄평 주시죠 플렉스 소주가 있는데 플렉스 소주가 있다고요? 어디 나라 소주지? 우리나라 소주입니다 오늘 플렉스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가격은 모르겠고 사운드만 플렉스 좋다 라고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가격이 비싸도 약간 플렉스에서는 좀 멀어지죠? 그렇죠 왜냐면 우리는 어쨌든 가격이 싸면 좋으니까 싸면 좋죠 몇 대 몇? 8.5 8.0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다른 드라이브랑 했을 때 뭔가 질감적으로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좀 또 있어가지고 이게 자체가 내가 가지고 있는 드라이브가 아 조금 여까나 마음에 안 든데 아쉽다 아쉽다 아니면 스튜디오용으로도 아 너무 아쉽다라고 했을 때 이 친구 좀 써보면 네 질감이나 이런 거를 완전히 좀 고급스럽게 바꿀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오버드라이브 좀 성질 다른 거 두 개 값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어 그렇죠 그렇죠 클리핑 토글도 있고요 트래블 토글도 있어서 게인도 엄청 높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그럼 오늘 처음 제이로켓 제이로켓 네 제이로켓 플렉스 드라이브 네 함께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제이로켓 이름이 이름이 아주 맛있네요 네 한 개 더 볼 건데 저 친구도 좀 기대가 좀 되긴 해요 뭐 소주 아니면 뭐 음료수야? 아니 레몬 소주도 있어요? 레몬 소주도 있구나 저것도 소주 있어요 플렉스를 레몬에다 타서 먹을까? 아하 네 소주 먹을 때 레몬 근데 타서 먹으면 좋긴 하대요 빨리 해독이 된다고 좋긴 한데 그 인우랑 그렇게 먹었더니 몇 병을 먹었는지 모르겠구나 아 그건 부작용이네요 네 부작용이네요 네 부작용이네요 몇 병을 먹었는지 모르겠다고 네 그럼 다음 시간에 제이로켓과 함께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давайте